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높게 만들어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여기는 실내죠. 아까 우리 저기서 보지 못했던 베수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그런 경기가 나와요. 꼼빼가 보면 그 외 역할 중에 짐승이 사람을 잡아먹는 계기가 나오는데 기독교도나 베수들을 풀어놓고 매우 금들이 짐승도 말고 잡아먹고 또 웜투사 한 명이 50년이 신경된 이 기독교도를 학살을 한 대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다양하죠. 사실 로마에서 로마라는 나라를 쾌락의 제국, 쾌락의 문화 쾌락의 제국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장 높은 극본이 되는 게 목욕탕 문화가 되겠고 그리고 바로 이런 경우도 되겠죠. 더 큰 항낙과 쾌락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죠. 돈을 벌어야죠. 돈을 벌어야죠. 돈을 벌어야죠. 딴 데로 나가야죠. 신경을 건설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자꾸 제국이 커지기 납니다만. 뭐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항낙과 쾌락 때문에 로마가 멀망을 하긴 합니다만 그런 문화의 중심이 되었고 그것이 바로 이 원형적장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셔도 되고 여기로 나가셔도 되는데 이 도로, 나가자마자 도로가 쭉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도로는 아르카디안 도로라고 하는데 아르카디우스 황제 때 만들어졌어요. 아르카디안 도로. 도로의 이 기둥들을 중간에 보면 여기 코밑하여져 있어요. 여기에다가 횃불을 꽂아놓습니다. 횃불을 꽂아놓고 날이 얻으면 여기다 횃불을 밝혀졌어요. 가로등이 있었던 도시가 된다는 거니까 여기가 얼마나 대단한 도시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메모가 되겠죠. 여기는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봐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